오늘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롯에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가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전도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전도제자입니다 우리 골롯에서 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지금 좋은 환경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마 감옥 속에서 골로서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골로서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이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또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진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들을 때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 드리는 자세와 또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일상생활도 다다를 짓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도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서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골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것도 다르고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러운 인생 속에서 상세계 3장, 6장, 11장의 나중심, 동준심, 성공중심 속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속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도자라는 이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전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글씀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삼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삼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개정본 성경을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삼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라는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 복음을 누리라는 것은 기도로 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와 생각과 마음 상태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힘쓰라는 이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 속에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중헌부헌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와 또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언약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과 건세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흑암 건세는 결박받고 떠나가고 주의의 청군천상은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고 24시 참된 행복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환경과 나의 감정을 초월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총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환경과 감정 속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란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서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본인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중보 기도에 중보 기도라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내일이면 사형의 처에서 죽게 되는데 그날 밤에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죽어가는 불신자를 놓고서 중보 기도를 할 때 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할 때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힘을 알고 있는 사도마울은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문이 열리고 그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할 문이란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낙심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속지 않고 나 자신의 모습 속에 속지 않고 복음의 확신과 담담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에 요청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이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낙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믿음이 연약해진 것이 아니고 또 한 번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옥 안에서 복음의 전파가 더 진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보면서 또 현장을 보면서 또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신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갈급하지 않습니다 갈급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이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고 황폐해져 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져야 되는데 그 은혜의 담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또한 우리의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정말 현장의 영혼과 전도 대상자들의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처럼 마음의 밭을 놓고 기도하는데 현장의 영혼과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 또 돌밭이 가시밭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오토밭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운동의 시간표 속에서 전도할 문을 놓고 기도하고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전도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전도 제자입니다 오늘 법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행동하면서 보금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를 만들면서 적절한 시간표 속에 보금을 전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건사님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직장에 있는 원장님에게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100%만 해도 참 잘했다 최선을 다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00%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 직장에 있는 원장님께서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린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300% 열심히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혜로 행하면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의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보금을 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보금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마땅히 한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원 우리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원 15장 23절에 말씀하면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금 전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보금 전파의 기회 속에서 때에 맞는 말로 보금을 전판하는 것입니다 이 교구에서는 지난 우리 2월부터 3월까지 8주간 3인 1조로 3인 1조와 함께하는 이 연합 캠프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강서 1대교구를 섬기고 있는데 이번 연합 캠프를 통해서 너무 감사한 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중직자분들과 사회자분들이 나와서 장단기 결석자를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주 동안 우리 강서 1대교구가 240여 명의 장단기를 찾아갔고 현장에서 만나서 보금을 선포된 것이 선포되어서 영접한 분이 한 50여 명이 되시고요 또 현장에서 새롭게 열린 단합방의 수가 4천망대 속에서 30군데의 문이 열리고 그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신 분이 50여 명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8주 동안 연합 캠프를 진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주 강단에 말씀을 주셔서 때에 맞는 말씀을 주셨구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한 지사님께서 멀리 있는 곳으로 직장에 발령이 나셔서 한동안 우리 예원교회를 못 오시게 되었는데 그 지사님이 동생분에게 어떻게 하면 보금을 한번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사하는 마지막 날에 동생에게 짐을 함께 와서 좀 챙겨달라고 하면서 저하고 전도사님을 또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지사님은 전도자로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저는 그 동생분을 만나서 보금을 전하게 됐는데 그 동생분이 보금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지금은 또 교회를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분을 향해서 전도자의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성냉들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전도자의 기도가 날마다 회복되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절한 때를 놓치지 마시고 보금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보금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